어..뭔가 오는데? 지금 그 노블러시 세차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건데요 그 여러가지 옵션 중에 제일 비싼거 16,000원 짜리 원래 19,000원 인데 오픈특가로 16,000원 해주는거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새똥하고 너무 차가 더러워 가지고 손세차 맡기려고 하니까 문이 닦여서 한번 와 봤습니다 호기심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 최신식 노블러시 세차입니다 뭔가 지금 뿌리고 있어요 왔다가 갔다가 오 신기하네 상동입니다 뭔가 뿌립니다 오오 오이 물살 엄청나게 센데요 기계가 굉장히 비싼거 같아요 몇천만원이야 여기 억단이지 싶은데 와우 워시입니다 이 상호가 오우 이거는 무슨 거품인거 같은데 오우 약품을 엄청나게 뿌리네요 다시 한번 고압세차를 뿌리는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압세차를 뿌리는거 같습니다 아 왁스 왁스라고 뜹니다 왁스 저보다 뒤에 들어왔는데 먼저 끝났는거 같아요 저보다 뒤에 들어왔는데 먼저 끝났는거 같아요 오 드라이.. 드라이라고 뜨네요 드라이 건조 유소에 있는 자동 세차지는 차 teat 거 같아요 뭐 세차 완료 드디어 새 차가 완료라고 떴습니다 으 으 살이 끝난 거에요 우와 신기하다 뭐 깨끗한데요 예 어 아 아 아 예 5 스포 팅 되풀은 생태 에요 4 하 손 문져라 주시면 Mom 7 책 책 Absolutely not a 이 랩핑 내 핑해 있는 거라 그리고 에 예 여회 핑 펄이라서 어 뭐 5 이게 휠도 깨끗해졌네 위에 군드로 마이터 홍보 좀 부탁드리 예 알겠습니다 에 이 동네요 이 동네 주민 자취위원 입니다 자취위원 중에 기스는 안되네 네 그거는 기스 세통인가 싶어서 아 기스로 편하네요 자 이거 유튜브 올릴게요 우리동네 소식통 한번 올릴려고 제일 많이 하신 분 100만원 하고 갔어요 아 왜 전화 안해줬어요 아 그랬어요 자취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특별 뭐 좀 해주면 안됩니까 어제 아래 끝났는데요 아 그걸 왜 소음을 안 냈어요 소음을 많이 냈는데 아 아 이쁘다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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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